이 느낌은 뭔가 제일 생각할 것 같다. 제일 생각할 것 같다. 왠지. 뭐죠? 아나운서 챌린지. 정확히 그 문장을 잘 읽으셔야 통과를 할 수 있는데 통과하기 전까지 얼음물에 발을 담그고 있어야 합니다. 중상. 아 이게 드래콘깍지는 깡콘깍지는 이런 거. 아니요, 그거 아니야. 시작! 아, 안 써도 될까요? 어때요? 많이 잡았다. 바로 시작! 라헤마니노프의 피아노, 콘셀르투의 선율이 흐르는 영화 퍼스트레이드를 보면서 차푸푸푸킹과 치스카푸킹은 다시, 처음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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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헤마니노프의 피아노, 콘셀르투의 선율이 흐르는 영화죠. 네, 퍼스트레이드를 보면 주어 없어요. 그런 거 주어 없어요. 그대로 그대로. 라헤마니노프의 피아노, 콘셀르투의 선율이 흐르는 영화 퍼스트레이드를 보면서 차푸푸푸킹과 치스차푸푸푸... 잠깐만, 한 번, 한 번. 라헤마니노프의 피아노, 아, 잠깐. 치스차푸푸자나? 네. 네, 차푸푸푸푸입니다. 네. 라헤마니노프의 피아노, 콘셀르투의 선율이 흐르는 영화 퍼스트레이드를 보면서 차푸푸푸푸킹과 치스차푸푸푸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, 콘셀르투, 치파파야 등을 토식했다. 통화! 수관 좀 주세요, 수관 좀, 수관 좀. 지우가 뭘 발견했나요? 그럼 한 번 더 합시다, 그러면. 라헤마니노프의 피아노, 콘셀르투의 선율이 흐르는 영화 퍼스트레이드를 보면서 차푸포트킹과 치스차푸푸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, 포트니터치, 파파야 등을 토식했다. 됐어요? 통화입니다. 두 개가 하나 맞죠? 두 개가 뭘까요? 네. 이제 한 번 제이셉이 골라주겠죠? 제이셉이 샤워하고 화장실에서 지금 지금 약간 설거지하는 거 같지 않아요? 목욕탕이냐, 목욕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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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한 앞으로 in the end 저녁 프로 keep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